자 당장 까볼까요? 나와라이 하아 바나나 나왔네 바나나 여러분 제가 근데 오늘 또 스킨을 사고싶어서 또 현질을 해버렸습니다 네 했어요 48000은 또 질러버렸네요 하아 가자 씨바 가자고 솔직히 이제 더이상 난 과금 안할거야 이게 끝이야 이제 더이상 나 과금 안해 예 좋아 시작이 좋아 시작이 좋아 보라색 글라스 시작하자마자 빠르게 까겠습니다 오늘 와아 그렇지 그렇지 나왔어요 손소리 나왔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시작이 좋아요 어어 쟤 저번에 못받은거같이 받아야되거든요 엘블랑코 나오시죠 보라색깔 아으 아으 야 심결 또 있던거였어 이거 와아아아 진짜 진심 제네타 원챗뉴즈 진짜 와 감정표현까지 와닿게 또 나와요 정말 제네타 원챗뉴즈라 해도 돼 나가자 할렁 보라색 지금 안나올때가 없어 150원까지 돈까지 1200원 나왔다 총 가즈야 흰 흰 파 흰 나오자 났지 흰파파파 50원 돈 한번더 흰 흰 파흰 늦게 나왔다 하지만 난 이미 전설을 뽑았어 너 때문에 난 아무것도 안 방해 되지 않아 다음꺼 3연속 흰흰파인 다음에 좋은게 남동소리죠 흰흰파파 잠정 도와주고있어요 흰흰파인에서 흰흰파파로 바뀌었어 좋아 더 좋은거 나오겠다 잠깐 쉬었다 할까? 너무 좀 무리한거 같은데? 잠깐만 잠깐만 쉬었다 하자 지금이야 MZ님 여기킨게 감사합니다 그렇지 애하 자꾸 쉬었다니까 보라색값 두개나오잖아 아니 좋았어 돈도 1500원 됐네 순식간에 벨곤파인 제니요itchens보단 이래도 제니향타 올로스킨되겠다 좋아좋아 어 Make goals이 감정표현인가요 이거 쓰레기 침벳기라고? CHyenne 참 배나 이게? 오오 진짜 배네 참 보이네 나와라 보라색깔 두개 아루슈 오오오오오오오오 야 디바는 하긴 하는데 디바는 하긴 하는데 자주 안하거든 근데 하긴 해요 아예 안하진 않아 얘는 아예 안해 근데 전설급 스킨 있어 그래서 이거는 절대 볼일이 없을겁니다 아마 영원히 흰, 흰, 타, 타 넘어가고 야 곧 나올거야 아직 반도 안깠잖아? 오 돈 3개나 나왔어? 야 5원 3개 15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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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너 Trails 나왔따 어어 아아 손 나vid 거 나왔다 이게 제일 이쁘다 이게 와아 이 스키 안좋다고? 이 스키 어 진짜게 정말 좋은데? 난 이게 제일 이상해 Citizen 저기..저기 제일이상해 저 새같은거 이거..치킨 아 이게뭐야 치킨이상해요 이거 그리고 너무 눈이 잘뛰는거 같애 이거는 저..저..이런거..이런거 전장에 나가면 총맞기 쉽상입니다 좋아 20개 나간데 2개나갔어? 흰흰파인 좋은거 나갔으니까 여기 돈이..이거 이미 있는거 아닌가? 있는거 아니네? 똑같이 생겨가지고 호우! 돈 나이스 돈 나이스 1700원 2000원은 모이겠다 흰흰파인 흰파파파 보라색깔 아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으아아아악 역시 쟤한테 원챔 유저 흙 있는게 또 뜨드라니 이건 뭐지? 흐흐흐흐흑 쟤도 또 나왔어 흥핰흐하핰 Chris 와따 얼굴보면 주먹으로 뿌셔먹어내고 싶지? 어어 이 오버워치 스토리보면 옴닉을 이제 사람들이 막 배척하고 그러는데 저도 왠지 거기 들어갈 것 같아요. 저도 여기 있다면은 아마 옴닉을 쟤가 다 깨부시지 않았을까. 특히 저 새끼를. 좋아 넘어가. 이제 반 갔다. 로드워크 스킨 나왔으면 좋겠다. 너무한거 아니냐 진짜 잠시만요 몇개 있냐 이 새끼 이거. 와 진짜 말도 안된다. 이제 공기만 있으려네 공기! 공기들 살까? 스킨 4개에요. 지금 벌써 이 새끼만. 오오오! 과연? 한 번쯤에 감사합니다. 팡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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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팡 솔직히 19개면 내가 욕심 안부리고 한 2개만 더 나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제가 전설 몇개나왔죠? 3개나왔죠 제가 지금까지 방금 나온게 시발트라랑 그리고 얘 누구냐 리퍼랑 위도우 2개만 왔죠 2개만 아냐 안바랍니다 저거 돈 많이 뜬다 히히 파파 한 번 더 2개만 뜨면 돼 2개만 2개만 전설 오징이 한번 가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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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이스 돈 난 돈이 좋아 돈이 좋아 2700원 돈이 너무 좋아 한번만 더 줘 한번만 전설 한번만 더 쓰자 많이 안바랄게요 이제 몇개나 황상자 한 14개? 14개 1개? 아 나오려면 나올수도 있겠는데 보라색깔 전설 한번만 1개만 뜯을수도 있겠네 잘하면 솔저가 2개넣은거야 뭐야 이거 장전하려 이건 뭔데 올리브 솔저 3개 떴다 흐흐흑 도게 한 박스 솔저 세트다 하하하핰하핰하핰 뭐야 감정표현 스킨 목소리 다 떴어 하이라이트도 나오지라냐 노랏 흰흰 파파 돈 돈 어 100個만 더 있으면 3000원이네 어 괜찮아 나 크게 살 수 있어 좋아 돈돈 흰 흰 파 흰 저게 가장 악랄한 악랄한 색깔인거 같애 극악무도하고 사악하고 이건 좀 괜찮다 드레이스하니깐 보라색깔 좋아 나이스 돈 3천원 모았다 나이스 좋아 좋아 일곱개 남았네 선선 나오나요? 흰 응 흰 흰 파 흰 어 이거 뭐냐 또 얘야 흰 흰 파 흰 이것도 있는건데 3개나 갖고 있는거야 흰 흰 파 파 돈 2개? 몇개 남았죠? 이제 4개? 아 그래 기대 안합니다 사실 이제 기대 안하는게 맞다고 봐요 여기서 더 나오면 더듕놈이죠 기대 안한다고 하고 이제 기대하는게 더 큰 기대인데 아 전 이제 솔직히 만족합니다 전 제 삶에 만족해요 체크하게 살겠습니다 흐흫 전설 나오나고 아 시발새끼 진짜 나왔어 흐흫 흐흫 와우 공기, 나뭇잎, 대지, 물을 하더랍치면 써냐타! 진화! 예, 사와서 다 모았네요 하... 그래 제네타가 이제 약간 불교같은 느낌 나니까 저는 이제 욕심, 욕심을 벌어 있습니다 욕... 아, 예에... 아, 이거 뭐야, 있는거잖아, 근데 아, 그러진게 어딥니까? 제네타 아닌게 감사합니다! 제네타 아닌게 감사한겁니다! 아닌게 고마운거에요 씨발트라 아, 여기까지 살아야돼, 살아가면, 그쵸? 후기하니까 나오잖아, 조냐. 전설이 어, 3,000원 모았다 사야지, 사야지 유씨!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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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좀 고민을 해봐야 겠어 이거는 정크랩 광대 스킨이 제일 빡지 그건 맞아요 정크랩 이거 존나 짜증나 이 새끼야 찌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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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펑펑펑 상태드리면 졸나 짜증나 하하하핳 진짜 찌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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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2천원 아 고민된다 할게 없어 근데 이정도면 내가 하는거 다 아 로드우그 안샀다 로드우그 아 이거 안샀다 마코 이거 사고싶었거든요 장차 그리고 트레이서에서 감정표현에서 총돌리기 하나 사주고 아 그럼 스킨 하나 못사네 딱 천원이구나 총돌리기 하나 사고 천원 마지막 천원 딱 천원이야 지금 정확하게 자리아 스킨이 뭐있나 얘 뭐있는지 잘 모르는데 진짜 극혐이다 와아 뭐야 저거 돈주고 사라고 야 이걸 돈주고 사라고 미친거 아니냐 하하하하하하 이거 스킨이야 저거 징그러워 이게 여자야 저기 생물학적으로 여자라고 정말? 저 새끼 염색체 한 50개 낼거 같은데 아 근데 이것도 사고싶은데 어떡하지 역병의사도 사고싶은데 아 근데 그럼 전설꾼만 3개야 나 리퍼 원체뮤저야 이생 뭐있습니까? 자아 갑시다 리퍼 스킨 쓰러 가야지 아 OLD ME 어 어 어 어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